안녕하세요. 판례공부 5분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. 2021년 11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다수채권과 채무 승인사건입니다. 선거일은 2021년 9월 30일이고요. 사건 번호는 2021-239745 판결입니다.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.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온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이 사건은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사건이고요. 원금은 건설을 하고 피고는 공사도급인입니다. 그러니까 공사를 실제로 맡긴 사람이죠. 맡긴 사람인데 건설회사가 돈을 달라고 한 겁니다. 이제 상고 기약됐죠. 내용 간단합니다. 원금은 건설회사인데 피고로부터 공사를 동급받아가지고 건물주에게 공사를 해준 거죠.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건설회사가 피고한테 9억 6천만 원을 빌려줍니다. 그러니까 건설회사가 건물주에게 돈을 빌려준 거죠. 그리고 동시에 피고는 또 10억 원의 공사대금도 못 받았습니다. 그러니까 9억 원 돈을 빌려주기도 했고 공사대금으로 10억도 못 받은 상태였어요. 그런데 이 건물주가 8억 2천만 원을 지급을 한 겁니다. 중간에. 그리고 하여튼 이게 한 5년이 지나버렸죠. 상사채권인지 하여튼 뭐 그런 거겠죠. 채권에서 상당히 지나버립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멸이셔 도가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. 내용은 이렇습니다. 이 두 개의 채권이죠. 9억 원, 10억 원인데 8억을 지급했죠. 그러니까 어느 한 채권도 없어질 수 없는 8억 애매한 돈이죠. 이 두 개의 채권을 모두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지급했을 경우에 이 돈을 지급한 사람이 두 개의 채무 모두를 승인한 거냐.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.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승인한 거고 하나는 승인 안 한 거냐. 아니면 둘 다 승인한 거냐. 아니면 뭐 이거 그냥 돈만 준 거고 아무 승인 아닌 거냐.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. 그 소멸시의 중단이 문제가 된 겁니다.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동일한 채권자, 동일한 채권자와 동일한 채무자 여기서는 이제 건설회사와 건물주 둘 다 동일한 채권자, 동일한 채무자죠. 그리고 두 사람이 다수채권, 대여금 채권, 공사대금 두 개가 있다면 그리고 이 채무자, 건물주가 변제 채무에 어디다가 변제하는지를 말을 안 해줬다면 8억 원을 어디다 한다는지, 대여금을 갚는다는지 아니면 공사대금을 받는다는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 소멸시가 중단된다. 이렇게 본다는 거죠. 그러니까 두 개 다 소멸시가 중단돼서 새로 시작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8억 2억 원을 준 다음부터. 그래서 소멸시가 완성이 안 됐다. 따라서 원심이 맞다. 이렇게 된 거죠. 이렇게 다수채무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다수채무가 굉장히 많고 일부 금원 지급 시에는 변제되는 채무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. 다만 다수채권 중에 어느 하나라도 전액을 변제할 수 있다면 변제충당의 원칙에 따라서 없앨 수도 있습니다. 없어질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변제충당의 원칙은 여러 가지겠죠. 민법에 나와 있는데 이자, 비용, 이자, 원본, 비용하고 원본 순으로 차감이 되고 이자가 할 경우에는 다수, 큰 금액, 이자율 높은 금액, 여러 가지 변제충당의 순서가 있습니다. 순서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고 먼저 발생한 게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어쨌든 그 먼저 발생한 걸로 없애기에도 부족한 돈이 됐다면 모두에 대한 채무 승인으로 봐야 된다. 이렇게 됩니다. 따라서 일부 금원 지급 시에는 변제되는 채무를 밝힌 것이 좋습니다. 밝히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승인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될 수가 있죠. 반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소멸시효 중단 효력을 주장할 때 다수채권이 있고 그것이 일부만 적용된다면 이 판례를 이용해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. 따라서 이 판례는 소멸시효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혹시라도 채무 일부라도 변제되는 금액이 있다면 이 판례를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